송갑게 박수하자! 여기 오실거죠? 박수 한번 주시죠 빈테이 있길 뻔한지 나라 저 미덕이 저 달 중에 미신 남은 또 어떤 시간 꼭 먹히고 지고 지어 희린로 희린로 잡아주면 속은 없는 사람님을 믿고 미아치고 우리 신나 천명한 년석수가 외모가 흘리네 나는 또 모보소 이처리까지 울리란 길을 제발 가리고 이 애인자들 모보소 이처리까지 울리란 길을 상자랑가 로고의 상발성이 바로 천명한 년석 상자랑가 로고의 상자랑가 로고의 방소리만 놓고 상자랑가 로고의 삶을 벌리 우주타면 살려면 어른다운 미들 이처리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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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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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의 눈빛고 난 이 자식이 여기 있으면 잘 간절히 모든 일을 공개치고 여러분 가정에 행진해도 이 사이 현란하게 난 평생을 사시더라도 어우 내병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나를 가버리고 나를 막고 이래 자식없고 부모 걱정 이제 자신이 다 부시고 6.25시에 산신념집 용왕님 전후로 비빡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각설이가 PAC사입니다